세팅창이 이렇게 봐야 되나? 세팅창을 별이 뭐해? 아 졸려 맘날이 피곤하구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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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아 아 아 아 이정도면 되겠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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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프구만 으 으 으 으 어 약간 그렇죠 으 약간 한복 아닌 것처럼 생겼죠 으 으 으 으 일단 뭐 좀 먹고 으 아리도 보고 먹고 싶어요 으 조금만 먹을까요 조금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으 되는데 으 또 잡음이 들어가네? 아 배고파 스피커를 꺼주고 다들 식사하셨나요? 벌써 9시네? 뭔 놈의 식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뭐지? 아 물티쇼 바로 엄마 물티쇼 좀 갖다 줄래요? 그렇죠 설거지까지 끝날 시간이죠? 아 전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아 뭐 해먹긴 귀찮고 편의점 고구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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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먹지마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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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어 갓 앗 앗 앗 내가 또 테스트 서버를 켜놨나 아니지 아니지? 똑바로 켰지? 왜 헷갈려 같이 오버아우치 하실 분? 어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케미? 너무 크지? 케미? 어흑 응 왜 소리가 안 나지? 원래 이때 소리가 안 났나? 아닌데? 뭐지? 소리 왜 안 나지? 아 스피커로 해놨구나 바보네 어디 많이 보던 친구인데 왜 웃지? 아 네 어제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당분간 오버워치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어 같이 하실래요? 어 미안해 별아 엄마 다 먹어버렸네? 냉냉 고구마 별이 줄게요 이거 엄청 맛있겠다 아 손이 너무 많이 묻어 경쟁전을 해볼까나? 8분이나 걸려? 엄청 오래 걸리네 우리 이거 또 먹을래요? 맛있어요?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세 개나 먹었네 이거 먹어요 엄마 다 먹었어요 별아 별아 좀 옆으로 좀 갈래? 좁다 좁아 다 먹었다 이제 없어요 별아 뭔지 없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귀여워 요리저기 기만 나오네 맛있다 맛있다 아 배불러 소리 작은가? 반전이 망하겠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막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오십쇼 저게 장난 없는데? 장난 없는데? 안 오네? 딴 데 갈까? 좀 더 아 가야겠구만 어디있지 다들? 안녕? 엄마 무서워라 한명 죽였다 그래도 한명 죽였다 그래도 아 안돼! 아프다 그래도 한명 죽였다 그래도 꼴찌네 애들 어디있냐? 소리만 들리고 애들 보이지가 않네 이케 와 여기있다 저걸 하고 죽다니 바보네 안 돼 딴 거 해 딴 거 딴 거 해 에임 연습을 하자 뭐 하나 죽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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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튀어 아이씨 와 쟤 날라다니네 아이씨 아 도망가도 죽네 진짜 사기캐다 진짜 와 깍깍해보네 아 안돼 안돼 에잇 에잇 이놈이 뒤치기 엑 소리맞나 난리다 이씨 해킹있네 아이고 아이씨 아.. 열 받네.. 짓불 아무것도 못하고 죽네.. 와우씨.. 아구 진짜.. 야이씨.. 열 받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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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우스 불편해.. 별아 엄마 안기 불편해.. 아이 불편해.. 좁아.. 이렇게 두들어.. 더듬이color 무의네요 두 두 두 두.. 뚜둔 뭐야 어 상대편이 미나? 야 이렇게 야 씨 야 8분이나 기다렸는데 썩을 놈 씨 야 씨 썩을 놈아 씨 야 씨 슬프다 다른 거 뭐하고 있지? 눈 굴리긴 뭐야? 연습전투는 알고 그랬나? 슬프다 엄마야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아 마우스가 불편해. 이 에임은 마우스 때문이야. 아 마우스 불편해. 야 이 짓불 안 맞아. 와우. 야 저리가. 아 힘들어. 딴 데 갈래. 도망갈래 도망갈래. 너네끼리 싸워. 오 하나도 안 맞죠? 야 야 야 야. 도망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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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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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아 진짜. 이 에임 왜 이러니. 아 진짜. 이게 다 마우스 탓이야 이거. 마우스 탓이야 이거. 내 탓 아니야. 마우스 탓이야. 오 야 야 야 야.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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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덜 덜 덜. 뭐야 해킹 당했네 저거. 양 먹어야 되는데. 아 야 이 씨. 이거 겁나 빠르네 뛰어가는거. 와. 아 야 쟤 뭐야. 아 진짜. 아이씨.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공간. 아 야 아. 야 이 씨 진짜 너무하네 진짜. 나가자고 좀. 너무하네. 이 씨 무서워. 난리다 난리.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내 짐 안 보는 씨. 아 쟤네 뭐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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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ㅋㅋㅋㅋ. 궁이 인가? 아 궁이구나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니? 야 목표 이시한 목표 잘가 한 명이라도 잡았으면 됐지 아 이거 마우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선이 너무 짧은데? 안 오나? 안 오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건 다 마우스 탓이야 어디 갔어? 돌아갔네? 아아 막타를 못 쳤네 계세요? 아 또 막타를 못 쳤네 아 정말 아 아 안돼 아 아 더럽게 자라네 아 맞다 오버워치로 안 바꿔놨구나 그 정도는 부족해 하 아 드럽게 못 하네 하 하 하 더럽게 못 하네 은 그 좀 어 뚱뚜두둥 뚜두둥 뚜두둥 은 응? 아 그랬어요? 아쉽구만 어 한판 하고 계세요? 지금 막 잡혔습니다 어우 게임 한판 하기 힘드네 아기가 누가 있어 널 봐 눈 안 깔아? 요즘에 아나를 많이들 하시는구만 야야야야야 오 오오오 어 우리 아나 죽어 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 아 저 안보여 안보여 야야야야 아 어떡하지 아 안돼 아 쟤 뇌절했대 뇌절이 뭐야 라인 이상한데 와 빨갛다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주 그냥 라인들이 미쳤네 어 부활 안됐어 뭐할까 뭐하기에 넌 힐하지 뭐해 뭐해 아이고 아 눈 아파 아 무서워 머리 맞을까 무서워 오오오오오 이거봐 이거봐 머리 맞잖아 아 이 머리 맞을 줄 알았어 우리 아나한테 미안하구만 아 아 아파 오 라인은 혼자 저기가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뭐하는거지 지금? 지금 완전 난전인데? 안돼요 저쪽 성향이야 어어 살았다 어.. 오.. 어 무서워 무서워요 뭐야 아직 못죽였어? 너는 뭐하는데? 이 자식아 아이 탱이랄건데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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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머리 맞았어 어 어디보고 때려요 안돼 아 이름토록 아 다 죽었다 졌다 아쉽구만 아 티비 크다 우와 근데 왜 티비가 뒤에 있지? 쇼퍼 여기 앉아야겠구만 여기 앉아서 시청해 위도우 있잖여 그래 나간 내가 잘못이다 이거 위도우 아무도 견제 못하네 위도우 어떻게 잡을건데 어떻게든 잡아봐 와이씨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안돼 엉망진창이야 와 여기까지 왔네 위도우 위도우 어떻게 하냐 위도우 때문에 안되겠는데 어 저 상대팀이 너무 잘한다 아우 석양 아 안끝났네 아히 드럽게 못하네 진짜 나 아아 빠젤을 먼저 할걸 빠젤을 먼저 할걸 스읍 으읍 으읍 와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악 네 이거 유도우 때문에 가면 바로 죽는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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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망했.. 와우 망했다 이C 이C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칵테이시 에이 망했다 이C 완전 놀림당했네 지친다 첫판이 싹막했네 따따따 따따따 왜 안오시나요? 칵칵칵칵칵칵 칵칵칵칵칵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 아 그래요? 기다려야지 혼자는 외로워 튀 commitment 뭐냐 theoretically correction 칵칵칵칵by 치렁 칵칵 칵칵 Lacrol 아우 잘 두드려 말고 뭐지? 이거 아닌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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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킬 왜 안 눌러져? 왜 안 날라가지? 아 됐다 하이루! 아니요 파티 안 나왔어요 아 이 버튼으로는 시점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건 안돼 키를 무조건 바꿔야 되나보네 어 되네? 아 이걸로도 되네? 이거 미스터 피해야돼 무조건 미스터는 피하려면 시점밖에 없다 아니요 그대로에요 아우 참 이거 어렵다 너희가 겁나 우유하게 웃네? 아! 안 해! 시점이고 뭐고 그냥 겁나 열심히 도망다녀 그냥 아 그랬어요?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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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나는 그거 안 살 거야 뽀 나오면 같이 해요 그래? 예전엔 나 그거 처음 나올 때 사고 응? 돈이 아까웠는데 아 그 저번에 쩔 받았더니 너무 졸려가지고 지워버렸어 그리고 그거 뭐냐 DLC 같은 거 그거 하나도 안 사가지고 같이 못 한다던데 어차피 좀 있으면 또 다음 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왜 이렇게 이렇게 음 아아 나는 그거 그냥 딱 그 게임 하나밖에 없는데 아 저거 왜 저렇게 글씨 빨리 없어지냐 확인해 놔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동영수 이게 아닌데? 여기 있다 음 근데 이미 옛날에 처음 그거 새로 게임 나왔을 때 산 거여가지고 트위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일단 자동생기물 취소해야겠다 어 PC방에서 공짜예요? 으으음 응 몰랐네 그 머시깽이냐? 아 그렇구나 뭔가 띠링 소리가 났는데 음 그렇구나 일단 난 오버워치 할거야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어 아니 왜 엄마 째려봐야 눈띠끼 별아 편하게 저기 가서 놓으면 안돼? 아 진짜 너무 불편한데? 어 한복이예요 별아 내려가자 우리 우리 저기 내려갈까 이불 위로 엄마 이불 펴줄게요 여기 어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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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아 내려가자 그렇지 아이 착하다 아우 이제 앉을 수 있겠네 그 그런가요? 나 안 된다 글씨가 좀 작은가? 글씨가 좀 작은가? 글씨가 좀 작은가? 그냥 글씨가 좀 작은가? 아까도 그 얘기 하던데 약간 한복 같지가 않긴 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옛날에도 입었는데 이거 몇 년 된 옷이라서 뭐야 벌써 5분이나 지났어? 네 고구마 먹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안 잡혀? 잡힐 때가 됐는데 간식이죠 밥 해먹기와 귀찮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탱이 있어야 되는구나 심띠링댕 공격 심띠링댕 공격 왜 그룹창에다가 싫어한다 그래 아 그러네 새로 키우나? 아 겐지구나 하여튼 겐지들은 뽕에 한장 했다니까 안 돼 아파 아파 어 뭐야 뭐야 그냥 녹아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아이고 아이고 힐을 주러 갔다왔는데 죽네 우리 탱이 동그리였어 왜 안 보이나 했어 난 저 라인이 우리 탱인 줄 알고 아 다들 피가 너무 없어 아 고릴라야 우와 무서워 야 얼음으로 가 장난 없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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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큐님 누가 이랬어 뭐야 뭐야 아 다들 너무 앞으로 가는데 아니 항울 안 밀어요 아니 항울 안 밀어요 하암을 좀 자유롭게 늘어나면 한테 conflicting 따가워 따가워 어느 용이야 도망쳐 도망쳐요 고릴라 있어요 도망쳐요 저기 모이라 핍 얼마 없다 잡았나? 모이라 완전 개피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꾸 잘못 잡네 어 렉킹볼 안 돼 안 돼 어 렉킹볼 안 돼 잘한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메르시 죽여 디디디디 아 렉킹볼 힘내 렉킹볼 힘내 안 죽지롱 짠 난리 났네 고릴라 난리 났네 저 위 위 위 위 2층 2층 안 돼 아 아 마우스 진짜 굴러다니기만 해 아 아 이거 진짜 마우스 패드 없어가지고 불편해 죽겠네 아 아파 오 오 진짜 뭐하냐 똥구리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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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패드 패드 옛날에 오래돼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패드가 없어가지고 자꾸 마우스가 제대로 안 움직여 아 아 아프다 아 난리다 죽이세요 패드는 다음주에 4등가 해야겠어 수비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수비 수비 흠흠흠흠흠흠 응 그니까요 옥칠을 다시 할 줄 몰랐지 옥칠을 다시 할 줄 몰랐지 호흡 아 좀 공버프 달라고? 공버프 줄시간이 없어요 내 알아서 해 알아서 어허 공버프 내 알아서 주고 있어 거참 요구하는거 맞네 다른 사람 줄 거야 공버프 딴사람 줄거라고 어 메이 잘하더라 피관리해 피관리 피관리해라 치료가 필요하대 아야 따가워 고릴라 도망갔어 너무 웃기다 올라가면 되지 저기 2층에 내가 저걸 못잡다니 누구야 어 무서워 메롱 어 잘한다 메이 아 그치 그치 안 돼 우리 원큐님 덜덜덜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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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파 태워 이 자식아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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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왔다 쟤 왔다 오 잘한다 잘한다 어 누가 누가 깨웠죠 아파요 아파 고마워요 우리 똥글이는 뭐해 똥글이 바쁘게 사는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싸 살았다 어 잡아줘가지고 살았어 와 아 찍찍이 죽었다 아 찍찍이 죽었다 아 파이팅 어어 겐지 죽었어 겐지 죽었어 아니 강력 stays 아니 형 왜 지금 씌웠어요 목표야 목표 뭐 이래 있어 뭐 이래 옆에 뭐 이래 나 죽어요 뭐 이래 끝까지 와요 진짜 열받게 하네 나 총 있어 까불지마 나 총 있어 나도 죽일래 나도 죽일래 나도 총 쏠거야 나도 저거 잡을래 나도 나도 같이 쏠거야 어 용검턴이에요? 어 찍찍이 뭐해? 아 저 라이너드 죽었구나 죽을 수도 있지 어 안돼 안돼 죽여주세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아휴 나 낑겼어 나 낑겼어 나 낑겼어 쏘리 쏘리 낑겼어 낑겼어 차에 낑겼어 살 빼야겠다 내가 안 입고 왔나봐 다이아드시급에 캐릭터가 낑겼어 차에 오 자리하다 불타고 있어 와 그냥 다 녹네 추천해주고 가야지 하지만 난 날 추천하지 어 그룹 떠났어 아 진짜 나 혼자 갔어 아 바보다 버렸대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아 웃겨 별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네 뚜뚜뚜뚜 뚜뚜뚜뚜 대뷰 델뷰 이번에 뭐할까 덤병 덤병 어 뭐야 누구 왔어 어딨지 죽어라 죽어라 아 안 죽네 안 죽네 아 둠빛 때문에 딴 거 할까 아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고 못 왔네 나 어디 숨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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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온다 살려주세요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아 안돼 뭐야 뭐야 뒤에 절벽 있어 아 뭐야 뒤에 절벽 아 뒤에 절벽 있어 아 진짜 나 잘못 왔다 아 진짜 절벽 짜증나 수비 어 저 혼자 기코에 있어요 아따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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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템비야! 템비야! 어? 벌써 자야? 잘자야? 벌써 10시인가? 좀 맞춰봐 와! 맞았다! 위도 있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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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망했떠요! 망했떠요! 아휴! 망했떠요! 망했떠요! 안돼! 안 돼! 멀다! 없어요! 의사 죽었어요! 아 멀다! 아 근데 지금 긴 말할 시간이 없어 화이팅! 화이팅! 지금 왜 저기..저기가 있어? 다들 너무 앞에 가있네? 죽을텐데? 죽을 줄 알았다 아이씨! 라인씨! 아휴! 정말! 야! 쟤네 왜 저러니? 쟤네 왜 저러니? 아! 패작이에요? 맘에 안들어 진짜 맘에 안들어 진짜 맘에 안들어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 살린다 안들어 진짜 저놈이 끝까지 오네 어머 아파! 와.. 쟤 뭐야? 아 저 라인 또라이가 진짜.. 아 잘 맞춘다 하이 아 지금 긴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 지금 난리가 났구만 여기 아이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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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라인 쓰레기가 진짜 오케이 와 잘 맞춘다 안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쟤 되게 잘하네 나도 치유가 필요해 아 저 라인 또 라인 진짜 너무 싫어 으흐흐 으 으 으 오 3명이나 잡았네 아 안돼 용검 용검 갑니다 안 돼 안 보여 조심해 안돼 아 망할 팝 오 잔다 다행이다 안 돼 놀래라 어딨어요? 아 깜짝이야 렉킹볼이 났대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용검을 선택하십시오 어휴 언제 오셨지? 야 장군이래 장군이야 요고하십시오 끝 공격 시작까지 선생님 네 치뤄해 드릴까? 너희들어낏 다시 일어낏 쟤는 없는 애야 없는 애 쟤는 살리지도 말아야 돼 화물 안 미니? 아 진짜 아 아파 아파 숨어 숨어 차에 숨어 뭐야 뭐야 이씨 놀래라 이씨 뭐가 지나갔냐? 진짜 차라리 렉킹볼 해라 진짜 이씨 쓰레기야 이씨 야 쟨 없는 애야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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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아 예 쟤 뭐하냐 라잉 진짜 쓰레기네 x30 아주 라잉끼리 쇼를 하네 쇼를 해 진짜 쟤.. 어 안돼.. 아아.. 죽었다.. 그냥 총 쏠꺼야 그랬나봐? 아니 힐러 처먹고 있는데 쟤들은 뭐하는거야? ㅎㅎㅎㅎㅎ 아.. 쉐리 진짜 잘하네! 아우 아우 아 옆에 있어 조심해요 원큐님 하나 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우 미치겠네 아 죽었어 다들 따로 노네 뭐야 뭐야 누구한테 이렇게 쳐맞는 겸 안 돼 어.. 안돼 안돼.. 아.. 와.. 진짜 애쉬 왜 저렇게 잘해? 와.. 뭐야 뭐야 뭐야.. 어딨어? 어디서 쌌길래 죽었대? 두 팀으로 나눠져 있어서 힐이 힘들다 깨웠어 깨웠어! 아 죄송해 죄송 목표다 아 젠장 아 밥이 내 뒤에 있네? 아 다행이다 아 딜! 내 파악... 됐다 됐다 아 진짜 잘맞추네 일부러 왔다왔다 했는데 좀 템 좀 잘 만났으면 좋겠다 위도우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 와 와 아 쟤 왜 저렇게 잘해 아 애쉬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오 저게 인간이야? 총 쏘는게 인간이 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 안돼 어이구 아쉽다 진짜 왜 자꾸 저런 애들 걸리는거야 라인끼리 아 너무 웃겼는데 아 진짜 라인아 그들만의 리그 너무 웃기다 근데 애쉬가 진짜 너무 비정상적으로 쓰던데 아 진짜 이상한 애들 더럽게 맞네 아 네 그래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끊어치냐 완전 선수 아니고서야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음 아니 핵하면 뭔 재미가 있냐 난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막 억지로 막 이상하게 날아다 놓는데도 그냥 다 맞추더라구요 음 손가락 엄청 아팠네 아 나 굳은살 100일 것 같애 아 아 별이 더워서 나왔어요 에휴 아 총구락 아프다 아 아 시간 잘 건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케 여기 좀 뚱뚱한 것 같다 너 엄마랑 살 좀 빼야 겠어 내일 운동하러 가자 그래 얼굴 봐 귀여워라 고양이도 나이 먹으면 얼굴 하얘져요? 강아지는 얼굴 하얘지는데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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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리야 아 이거 뭐야 물총 뭐야 이거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승률이 50%네 상자 가야지 이쁜 게 없어 이게 제일 귀엽다 파자마 얘 왜 이렇게 많아? 철록도 있네 와 플래가 있어 우리 팀에 플래가 있네 와 파티창에 나 하나 있어 그러게요 너무 오래 걸려 옛날 같지 않아 아직 사람이란 걸 믿겠니? 아 너무 웃겨 아 차민 큐이요? 어떻게 알아? 아 우리? 어 무서워 쟤네 빡센 애들이 좀 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건 답이 없다 쟤는 못 피통도 작은 애가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Ab Kathy 피한다고 피했는데 위도우 무서워 위도우 지붕에 있어요? 아이고 위도우 총설이 너무 무서워 지금 힐러 없어 멍충아 아 이거 안되겠는데 아 아 그냥 가자마자 죽네 와우 아이고 우리 팀은 왜 자꾸 이래 아 뭐야 위도우 조심 위도우 조심 아이씨 아이씨 아이 젠장 아이고 라인님 저 입구까지 갔어 와우 와와와와와 나 죽네 와 위도우 와우 위도우 어딨니 아 뒤에 돌았네 우리 뒤에 있다 위도우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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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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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나 뒷.. 나 왜 위로 올라왔지? 아아 D D 애들 D 잘 도네 다른 걸로 바꿀까? 애매하네 뭐.. 여기서 뭐해 다들 아잇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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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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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 아우 망했네 아이고 1900점 가겠구만 너무 빡센데 부활 부활도 못하고 어디갔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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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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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빡세네 석양 아 진짜? 시점 막혔어? 아 짱나 나 뭐하지? 얘네 내꺼 뭐하지? 편한거 셋 중에 뭐할까 하아 공격 공격 일단 일단 이걸 해야 되겠지? 에이 될대로 되라 다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안 돼 나 다섯 명 동시 쳐진네 동시 쳐진네 뭐지? 손 한.. 흑염룡이 진짜 내 손에 흑염룡이 산다 진짜 내 오른손에 흑염룡이 일어났다 아 얘들아 차 좀 갖고 와 차 차 멈췄잖아 빵빵 차 좀 갖고 진짜 화물 멈춘다 아 얘들이 미쳤네 진짜 흐흐흫 죽던지 말던지 이씨 모르겠다 어쩌라고 망치 어쩌라고 다 죽여주겠어 다 죽어 다 죽어 2층 불가능 아 우리 되게 빠르다 우아 어 감 다들 미쳤다 어 이제 이기는 건가요? 오늘 이기는 건가요? 2층 2층 와와와와와 아 죽었다 아 진짜 하필 여기로 왔냐 아 숨었는데 아씨 창피해라 조심조심 저 2층 놈 좀 어떻게 좀 하지 2층에 맥클이 죽었나? 와 죽을 뻔했다 오예 아 이번에 느낌 좋아 와 우리 4분이 아 3분이구나 와 대박 다 죽여주겠어 다 부셔버릴거야 아 킬 많이 했다 어 뿌듯해 아 손가락이야 손가락이 아프네 아 손가락이 아프리 흠 세트레칭 그래서 잘됐나? 어쩌라는거지? 잘난치 하는건가? 흫 어 라인 떨어졌어 어? 쟤 왜 죽었지? 킬 킬 하고 있습니다 어 안돼 안돼 어..엄마이다 어? 60초 남았네? 어? 어? 빨리 하고싶어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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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다 죽었다 걸려갔고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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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궁 생각을 못했나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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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 할 건가? 어 그게 뭐에요? 어 그게 뭐예요? 어 그래가지고 아 죽이느라 바빴나 보다 딜러들이 활약을 잘해야 되겠네 조심해요 나가기 때 앞에 덧 있어 조심해 걸린 바보 바보보다 잠깐만 부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어 조심조심 어 힐 없다 힐 양 모자르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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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잠들었다 나 살았다 불타고 있어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제발 화물 화물 잘하자 얘들아 네 쉬다 오세요 어 뭐야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아 안돼 너무 아파 아 바스 있었구나 아 또 졌어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어 나야 아 못봤어 아씨 나네 아 나야 냉 아유 감상이나 해야겠다 나네였잖아 뭐지 잠만 자고 있는데 이게 왜 최고의 플레이이지 어 잠만 퍼질러 자고 있는데 어 족기네 와서 활약 좀 해렴 어 전에도 같이 했잖아 아니 얼마나 못했으면 저게 최고의 플레이야 충격적이다 어 누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에 얄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임 연습이나 해야겠다. 뭘 연습해야 좋을까? 안 돼! 와우, 정신없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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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우, 잘하네. 아우, 마우스 진짜 그지같네. 아우, 어디겠어? 아, 안 돼! 안 돼! 아, 총알이 없어. 진짜 지지다, 지지. 역시, 내가 피 다 빼는 거 쟤가 다 죽이네. 어디냐?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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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아, 지지 잘. 야, 숨어, 숨어. 너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지지를 잡았어야지. 왜? 아, 너도 잡혔어? 또 플레이가 있네? 어, 승우는 탱으로 됐네? 진짜 탱이 별로 없긴 없나보다. 흠. 귀여운 똥글이네? 어? 나 마이크 왜 켜져 있어? 창피하게. 아, 진짜. 깜짝 놀랬네. 아, 또 배고프다. 어,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왜? 왜? 엇. 어. 흠. 어. 나 죽을 뻔했다. 아. 아. 워. 야 왜 못 잡아 와 날라갔다 와 이거 뺏기가 이렇게 힘드나 아이고 잘못 눌렀네 야 이씨 큰일났네 아 잡을 사람이 없다 아이고 아 이번엔 저 잘못했네 누나 왔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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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조심해 1배 어휴 나 죽는다 아 디바 어 디바 잘하네 잘 맞춘다 어휴 에임 좋은데 아휴 부활 못하겠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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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오오 굿굿굿 키볼짜리 아휴 그래 너 잘한다 어 디바 왔다 아 아 진짜 아프다 저 똥굴뱅이 진짜 아휴 아이고 석양 아이고 석양 디바 디바 아 아 아 아 아 어 승호 아 어 죽을 뻔했다 아 죽었다 아 포탑 포탑 있다 어 뭐야 이걸 줬다고 아 아 질 게 아닌데 좋네 아 아 아 아 아 동글동글 열심히 했는데 음 딴 거 할까 일단 해보고 아 이 동글이가 진짜 아 아 아 다들 피가 너무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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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다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라인 못 잡았었어. 또 뺏겼네. 조심조심. 왜 지금 나노를. 아무도 없는데. 궁 아깝다. 조심조심. 아프다 쟤네. 딜러가. 너무 아프다. 궁 쓰겠다 쟤네. 어 나 궁 안 썼는데. 다 죽었네? 안 돼.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다 죽네. 빼야겠다. 빼 빼 뺏뺏뺏뺏뺏뺏뺏뺏 펜 빼 뺏뺏뺏뺏뺏 펜 bayレンザ안 버erel 아핳..핳. 한 명도 못 죽였는데 속여 디디디디디디디디 난 비니 진짜 힘들다 이거 우우우욱 진짜 힘들다 힘들어 아 휴Uh 휴어휴어 이 가슴에는 아직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었으니 그랬구나 몰랐네 아 손가락이야 빨리 왔네 얘네 어 뭐야 뭐야 벌써 다 죽었어 통해 너만 있다 야 뺏 열받네 다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열받게 파라 어디 있어 파라 어디 있냐 안 돼 아 너무 많아 피할 수가 없네 힐 하고 있다 힐 하고 있다 안 돼 아 피할 데가 없었어 아 어허 끝나겠는디 샘이 야 힐러 다 죽었다 와 뭐야 이거 아 진짜 가자마자 죽었네 수비궁이 뭐가 있어 루시오밖에 없는데 수비궁은 루시오밖에 없는데 저 고릴라 때문에 안 돼 고릴라 때문에 그냥 죽었는데 가자마자 모이라 좀 죽여 모이라 랜다 메르시 좀 죽여 메르시 좀 고릴라 고릴라 파라 조심 어 야 오랜만에 이겼다 오랜만에 와 고생하셨소 맥크리네 어 점수가 맨날 똑같네 손가락이야 그랬구나 정신 하나도 없어서 몰랐네 볼 틈이 없어 볼 틈이 데스매치 할까? 쉴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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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솔저 그 힐 때면 그나마 버텼네 힐러 다 죽었었는데 흠흠흠 흠흠 저거 어깨야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돼 스트레칭을 자주 해 줘야 돼 안 돼 작아있네 별이 그래 이거 너무 사기캐었어 적당히 해야지 밸런스가 좀 맞아야지 같이 게임을 하지 고인물 캐릭이야 에코는 약간 사이버틱 하던데 보니까 손가락으로 조진하는 거 보니까 음 음 그렇구나 하라 카운터였어? 근데 그거 베끼는 스킬이 있잖아 그거 그게 좋은 거 같던데 하긴 베껴듯이 만약에 못하면 그것도 애매하다 다 잘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댄스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니까 데스매치나 하자 봐주지 않겠어 아주 그냥 혼내줄 거야 뭐 할까 아 나 잘못 눌렀네 아 이거 스킬이 헷갈린다 아 이거구나 점프가 안 되네 점프가 안 되잖아 웃기게 주었다 아 그건 안 하죠 지금 이거 하느라 바빠서 방금 뭐가 지나가는데 동그라미잖아 동그라미 어떻게 잡지 뭐야 뭐야 왜 내가 나꺼한테 죽냐 아 캐릭터 안 바꿨어 어 승우 벌써 너 나 마이너스 1점 뭐야 자살 때문이야 스키1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하지 마세요 아 튕겨내기 튕겨내기 살려주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한복이에요 아 나 또 이걸로 부활했네 아 멍충이 어 뭐야 이거 또 뭐야 이 씨 아우 씨 이놈들아 아 씨 이놈들아 뭘로 바꾸지? 이번에는 애쉬를 해볼까? 아 씨 아우 씨 아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아 나 잘못 올라갔어 아 진짜 이건 다 마우스 때문이야 아 아 이거 나도 맞는구나 아 씨 나도 맞는구나 아 버퍼링 걸렸어요? 어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환불했지 어 승우니? 아 승우니야 살려줘 하죠 야 벌써 11명인데 벌써? 아 연속 쇼치? 음 아 연속 쇼치? 아 아 하 FIFA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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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 나 왜 이렇게 못 되지? 이거 다 마우스 때문이야 진짜 마우스 패드 없으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 어? 힐러네? 뭐 할 거야? 나 안아 못하려는데 아 깜짝이야 뭐야 지금 뭐야 탱커 뭐 할까 탱커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어 너무 늦게 나왔다 아 아퍼 뭐야 쟤 벌써 죽었다 아야 아 맞았네 아 쏘리 시참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하지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다들 어디갔어 아 아 아 아 고마워 아 네 여러분 된장 연기 해버렸네 아 나 죽었다 뭐야 쟤네 뭐야 쟤네 뭐한거야 힐하고 있어요 속여 어딨어 얘를 못잡아 하물 안밀어? 하물 좀 힐러 안따라갔다 이 멍충이들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만 난 우리의 하물이 걱정이었는데 아 뭐야 뒤에서 나오네 연기가 잘 되네 리퍼도 뽕을 받았나요? 누가 앞에 가서 얻어 터지고 있나 뒤에 겐지 아 겐지가 겁나 때리는데 아무도 안 잡아주네 네네 니가 와 니가 덕분에 안좋은 멍충이들아 든 애기 몸 좋아하시는 뭐 낙지 좀 안 돼! 석양! 아! 아프구만요. 어디 어디? 이제 제대로 보여줄게요. 내가 머무를 다스러워. 영웅이 뭐지? 나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전투는 계속됩니다. 아, 저 겐지 부활해가지고. 너무 아파요. 아, 너무 아파요. 남은 시간 60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화물이 멈춰서. 어서 옮겨야 한다. 왜? 이 리퍼는 왜 죽은 거야? 저쪽 겐지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 난리 났네. 저기 뒤에도. 아, 이거 안 된다. 바이바이. 많이 밀었대.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너무 잘하는데? 저기 겐지도 겁나 잘하는데?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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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넣을 때. 아휴, 맞아. 혼났고 있네. Mile. Hi. 까지ydis. Luigi. 하우. 육윙. 까지. 도통중. Teams. 아이고 허리 아프다 hisu h h h h t 오 아이른 아이씨 낑겼어 낑겼어 와 시뻘게 아이고 이거 힐이 못 따라간다 딴 걸로 바꿀까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낑겼어 부활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낑겼어 아프다 아퍼 겐지 여기있어 바로 앞에 아 위도우씨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낑겼어 너무 붙었네 죽였다 죽여 아 겐지 진짜 아 위도우 아 아 와 위도우 잘하네 아 잘못 눌렀네 아 힐 백일 아프다 손이 아프다 어디야? 아 위에 있네 어 밑으로 내려와 아 파라가 있네 바로 파라로 바꿨구나 파라로 어찌 잡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활을 못하네 아 아 아 아 좀 좀 빼주지 아 저기 부활 다시 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팠다 부활할 시간이 없다 아 아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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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으 음 땅땅 땅 땅땅 땅땅 수호 화났구나 데스매치에서 기분을 풀려 다 죽여주겠어 어디야? 어디서 하는 소리야? 저기 있다 어어 뭐이라 아프네 어디 어디야 와우 한방이 죽네 수호 어딨나 망했다 아 나 딴거 할거야 아 애들 어디니? 아 아 수호이사이 어 떨어졌다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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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아 아 아 아 한 명 잡았구요 아 안돼! 송우야 눈 안 봐줘야지 쌤통이다 뭐야 파면 뭐야 내 접근 방식 바람이 있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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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왜 이렇게 잘해 저리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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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뽕을 받은 애를 죽였어? 야 진짜 너 왜 이렇게 잘해 살살해 살살 안돼! 엄한 애한테 죽었어 어 어 쟤 되게 잘한다 승우야 나연이 좀 혼내줘라 나연이한테 지금 몇 번을 죽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죽었어. 딜고술한테. 와우, 아프다. 아, 나윤 잘해. 어, 누나도 봐줘. 야아, 이 씨. 아, 쏘우 겁나 웃겼다, 죽는가. 와, 쟤 왜 저렇게 잘해? 다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게임을. 어? 밥만 먹고 게임만 하나. 안 Об의 싶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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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아 가버렸네 튀어 튀어 어 뭐야 부숴 봐 누구야 누구야 아아 피 피 피 피 피 피 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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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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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으네 아 봐줄게 누나가 야 야 아이씨 너무 아파 오오 어 무서워 으 야야야 너 너 왜 누나한테 오고 그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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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니 애들아 으 으 으 으 으 으 도망쳐 재범인데 실제로 재범인데 여러분도 진짜 챗 어디갔냐 다 죽어라 도망쳐 도망쳐 아따 잘하네 진짜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니 아 얄미워 저희 모이라가 너무 잘하는데요 배워야지 또 와 피업 안피워 모이라 왜 저렇게 잘하지 승우 죽어라 승우 죽어라 아 나도 죽는다 오 살았다 아 저기 모이라 왜 저렇게 잘하니 도망쳐 도망쳐 승우 죽어라 승우 죽어라 승우 어디가니 아 얘 없어졌네 안 돼 안 돼 어 그래요? 어 얼른 가봐요 흠 내 젊은 밤 아 이놈 이놈 저리가 아싸 드디어 한 번 잡았다 아 너무 아파요 와 드디어 잡혔다 게임 잡기 너무 힘든데? 어 이제 12시네 승우 언제까지 할거야? 막판 오케이 막판 오케이 이번엔 이기자 이기고 가자 공격 시작 30초 괜찮은 애들이 되게 많구나 하아 빰빠빰 아 상대로 잠시 해두요 정답 머스타드 에잇 에잇 무 정답 피 봐라 피 봐 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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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라인 라인 라자같이 라자같이 라인필 라인빌 라인 컷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라인 수벅이.. 하나하나 먼저 가 골발 하나 뭐해 먼저가 뒤면 하나 탓 뭐야 얘 왜 죽었지? 렛스탑 돌아가니 돌아 컷 아이스 아이스 이야 이야 드디어 드디어 승리를 또 맛보는 것인가? 응? 방벽이야? 통광탄 목격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구 허리야 나도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허리 너무 아프네 뭐야 다들 왜 플레이야? 어휴 아휴 수비공으로라도 대신 쓰게 더 안되는 것 같아 민수보다 이게 더 확실해 민수보다 이게 더 확실해 아이 감신종자들 왜 이렇게 왓따리갓따리 해 너 리퍼 나오면은 사줘가지고 이게 나을 것 같아 맥크질이랑 리퍼나 흰치 두방도 주고 게이지는 많이 차고 너 누구랑 얘기하니? 흐흫 라자 라자 수공공한다 다 딸기 나 떨어져야겠다 운 포지션 옮겨졌는데? 어 망했다 이제 뭐 이쪽으로 보여야지 뭐 아아 죽었다 이 쪽으로 보여지 뭐 2층 소려져 아이고 많이 죽었네 뺏겼다 일루 가려 야 공도 탈 것 같은데 죽을뻔 했다 잘해야 하네 다이친 다이친 속여 아이고 아이고 나만 죽었네 아이고 창피해라 목표까지 나왔네 아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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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네 신기하네 어 나만 골드야 숲이라서 애매하네 어 잠아 아 아 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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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오오오오 오 나이스 조심조심 피를 하나 있는데 갑이 어 저쪽 난리다 어어 여기 또 피해 어어 어 이러고 하냐 오른쪽 위치고 간다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애 하나 죽었는데? 안돼! 와 저거 반피인데 저걸로 살리네 힐러 하나 죽었다 나이스 어어 뒤! 아 뒤X4 뒤에 속여 이걸? 아깝다 가져갔네 다행히 잘 생각해봐 다행히 연기 연기력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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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자리야 궁있다, 자리야 궁있다. 거기다 반. 아, 맞다. 아... 나이스. 매크리 반, 매크리 반. 아이고... 피우기, 나이스. 아, 여긴 막았네. 아... 아, 여긴 막았네. 아... 점수. 2대 3.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3대 2. Force程 10. 뭘로 하자? 흠.. 넌 왜 갑자기 친출을 하지? 파이팅! 1 lotus 14 15 15 14 15 16 제안은 정말 고맙지만 난 빠질래 아오리야 에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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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에리시 킬 받는다 솔저 가능? 에리시까지 펑 오우 잘한다 솔저 펑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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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라인 라인 버그 나이스 공격은 훨씬 잘하네 저거 딸 수 있지 어 얘 죽으러 왔네? 바스 어디있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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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앉았을 때 가야됬거든 아 정면 했구나 정면 했구나 일변이라서 아 10명으로 더 좋지 잡음 이겼네 고생했어 아 아 파찌까지 먹었네 자고 있어 근데 뭐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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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치 부동하다 말도 없이 말도 없이 오늘 게임만 했네 말도 없이 오늘 게임만 했네 딴 딴 따다다단 응 졸려 오늘은 일찍 자야겠습니다 별이도 열심히 자고 있고 뭐 먹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마냥 귀찮네 아 졸려 오늘은 일찍 가야지 아이고 졸려 오늘은 일찍 가야지 다들 수고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뿅